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318명의 가신을 거느린 아브라함은 과연 거부였을까요? 아브라함은 소돔이 가난전쟁에 휘말려 적들에게 그의 조카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집에서 길리운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신의 조카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아왔다고 장세기 14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318명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된 자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318명은 당시 가난 땅에서 히브리 부족의 족장의 면모를 갖춰가는 아브라함의 가술들을 지키고 방어하는 젊은 용사들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 부족이 그 당시 몇 명인지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의 부족에서 난 장정들이 318명이 된다면 그 당시 대가족제도인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이것의 10배 이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318인에 대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종들 서번츠라고 했지만 NIV에서는 남자들 맨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장세기 14장 15절에 그와 그의 가신들이라고 한 것을 보면 이 318명은 아브라함의 종들의 자식들 중에 선별된 용사일 것입니다. 혹자는 318이라는 숫자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의 자음을 히브리 숫자로 셈을 한 것과 같다고 하며 엘리에셀을 상징한다고 말하는데 정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단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택하기 위해서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리부가를 데려온 자가 엘리에셀이며 그 충성스러운 종이 훈련하고 키웠다고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또 혹자는 아브라함이 318명의 용사를 키운 것은 아브라함이 전에 살던 갈대아우루의 달신 난나 숭배의 영향을 받아 달이 1년 동안 보이는 날수가 318일이어서 318명의 용사를 만들었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난 땅에 와서 몇 년이 지나서 가난 전쟁이 일어났을까요? 그 년수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석에 보면 혹자는 약 10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가난 땅에 오기 전에 이미 히브리 부족을 형성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가난 땅에 온 지 10년 만에 318명의 장정을 용사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일 318명의 용사들이 아브라함이 가난 땅에 온 후에 태어나서 용사가 되었다면 10세 미만의 어린 소년들일 텐데 말입니다. 이렇게 볼 때 아브라함은 이미 하란에서부터 대가족 혹은 한 부족의 족장으로 어느 정도 규모의 부족수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318명의 훈련된 자들이 어떻게 4강의 대군들을 단까지 쫓아가서 소돔 거민들과 그 탈출 물들을 빼앗아 올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이 여화의 도우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318용사들을 전투의 용사로 키운 것이 아니라 여화 신앙과 부족의 생명과 재산과 생축을 보호하기 위해서 훈련을 했고 가디언으로 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4강 연합군을 대항하여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숫자나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여화의 지혜와 전략이었습니다. 장세기 14장 15절 16절 말씀해 보면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타메색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전쟁에 아브라함이 앞장섰고 318명의 가신들이 따르며 롯 구출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혹자의 조석에는 이 아브라함의 훈련된 종들이 가난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조직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가난 땅에 들어와서 철저히 여화 신앙으로 훈련을 했을 것입니다. 이 318명을 실제적으로 훈련한 자는 아브라함의 종 에벤 에셀이었고 신앙적으로 훈련한 자는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선두지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318가신의 작전은 야간 매복과 급습 작전이었습니다. 나뉘어 밤에 몇 회로 나누었는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3대 혹은 4대로 나누어서 다른 방향에서 일제히 급습했는데 승리에 취해 있었던 그돌라 오멜의 연합군이 술과 오락에 정신이 없을 때 타격하여 그들이 혼비백산 도망을 쳤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여화께 단을 쌓고 여화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전쟁을 수행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가난 땅에 와서 여화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 거부가 되었다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미 가난 땅에 오기 전에 히브리 부족을 이끌었고 족장으로서 가난 땅에 진출하게 되었는데 그 동기는 여화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거부가 될 수 있었고 그 시대의 왕들의 반열에 설 수 있었지만 여화 하나님만을 경애하고 섬기기 위해서 가난 땅에 왔기 때문에 세속적 왕이 되기를 스스로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소돔성 거민과 롯과 그 재산을 되찾았을 때 소돔왕의 호의를 단호하게 거절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22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화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느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애국과 그라래에서 소와 양과 종들과 낙위 등등 많은 재물을 얻었지만 실상 여화께 희생재물로 그 소와 양들을 바치기에도 빠듯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재산이라고 하면 주로 우양들이었고 그것들은 여화께 재물로 바쳐져야 하는 희생물이었지 아브라함을 치부케 할 만한 재산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갈대에 오르나 하란에 있을 때 훨씬 더 부자였고 아브라함은 부자가 되기 위해 가난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여화의 명령 즉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길목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가난 땅에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브라함이 가난 땅에 와서 거부가 되고 부자가 되어서 복을 받았다고 설교하거나 가르쳐서는 안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는 것은 우리의 구세주이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거룩한 길을 따르고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이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되고 복을 받아 Well-being, Well-eating, Well-living 잘 먹고 잘 살 것이라고 말하거나 가르쳐서는 절대 안됩니다.